오랜 언론인 생활을 통해 균형감 있는 사고와 날카로운 분석 능력을 발휘해온 분.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신임 홍보수석을 평가한 구절입니다. 청와대의 평가고 박근혜 대통령의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사고에 균형감이 있는지 분석 능력이 날카로운지는 판단의 문제이니 월가월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윤두현 신임 홍보수석이 언론인 생활을 오래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는 과거 YTN에서 기자로 재직할 당시부터 특정 대선 후보 캠프를 기웃거렸습니다. 정치 실세를 향해 안테나를 고추 세우고 YTN 사장을 노리는 인사와 함께 대권의 향배를 가늠하며 파일을 나눌 때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들통난 뒤부터 YTN 구성원 상당수는 그를 기자나 언론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가 YTN에서 정치부장, 보도국장을 한 것도 언론인으로서의 균형감이나 분석 능력이 아니라 권력 실세의 친구 덕분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미 여러 언론에 실린 그의 보도 농단 사례가 그런 평가를 뒷받침해줍니다. 아무리 언론이 망가졌어도 이런 사람을 언론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생각을 하면 그만이겠다 싶다가도 나와 내 가족이 내는 세금으로 그런 인사에 지갑을 채워준다는 생각에 이르면 문득 소름이 돋습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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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